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애밤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뛸 수 있는 백룸 옛날에 있었던 백룸이죠 그때 챕터 2까지 나왔었는데 이번에 챕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SSP 096이 나오는 백룸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됐을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아 아 이 부분은 똑같구나 엥? 조금 달라졌네? 이런 게 없었거든요? 뭐야 아예 달라? 괴물 이동 속도가 또 엄청 빠르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서 컨트롤러 피할 수 있었나? 천원 감사합니다 천원의 힘으로 기운을 내서 백룸 나가볼게요 일단 여기 한번 와봤던 곳이라서 후다닥 진행할게요 여길 들어와? 아니지? 아우씨 깜짝이야 원래 여기까지 못 들어왔었는데 벌써 레벨 2 아 이 구간 아 여기 기억났다 여기 아까 억가존 있었었어 문 열고 한 바퀴 돌아 슈라이딩 좋았어 벌써 반 진행 예? 아 이거 필요하긴 해 나는 좀 필요하긴 해 백룸에서 저런거 어? 뭔가 느낌이 왔다 여기다 와 옛날에 여기까지 깨는데 30분 여유롭죠? 짬밥 스페이스밥 아 나 여기 또 해야돼? 여기 깨는데가 제일 오래 걸렸거든요? 어 근데 제가 옛날에는 거의 1초 한분씩 찢어쓰 이랬는데 지금은 안그러네? 아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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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멀리있으면 못보겠지? 솔직히 이정도 거리면? 아 님때메이씨! 아 왜 쟤 인생 스포 하세요? 아 님때메 죽었잖아요 달빛님 아 이번엔 오른쪽이다 왼쪽 뭔가 삘이 안좋았어 짠짠히 아 진짜 이건 억가 억가야! 아 왜 저기있어 아 나 여기때문에 하기 싫었는데 여기가 제일 싫어 야 근데 정확하게 보면 쟤가 이쪽 안 보고있는거 같기도 해 이쪽 안 보고있는거 같기도 해 여기서 점프해서 가면 되지않을까? 아 진짜 미안 어 잠깐만다 얘 꼈다 잠깐만 나도 껐어 근데 어 됐다 됐다 제발 시작 여기가 좀 억가 심해 이거 업데이트 했어야지 제작자님 왜 일루와?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너는? 그 너무 야비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 자리는?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경찰과 도둑도 저렇게 야비하긴 안했어 우리 아니 낭만 너무 없는거 아니야 쟤? 조용히 간다면? 오 마이 갓씨 오 마이 갓씨 오 마이 갓씨 오 마이 갓씨 절대 쳐다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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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면 죽어 오케이 어디로 가야되는거였지? 여긴 없는거 아니야? 뽑지 여긴 나이스 나이스 이쯤이었는데 어디였지? 여기다 해본 곳은 깰만해 이대로 아마 쭉 가면 될거에요 아닌가? 세상에 쭉 가는거였나? 아닌가? 간간간간간간간다 아 맞다 여기 또 지저스다 어 이거 제일 문젠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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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가뒀다 뱀 까불지마 여기다 됐겠다 자 레벨4 저번에 여기서 이제 진행이 안됐었는데 여기가 업데이트 됐다고 합니다 이 업데이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거에요 이십분 오 야 뭐야 원래 이런 맵이 없었거든요 에이? 맵마다 이런게 있어? 두낫 엔터? 엔터를 누르지 마세요인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어쩔건데 잠깐만 이거 우는소리가 설마 뱀 스페 096인가? 뺏 뺨? 위에서 들린다 아씨 갈 수 밖에 없네 큐 떠옵 어떻게 해 내가 저길 가야 되거든요 됐다 용기 냈어 여기 왜 이렇게 풀이 많이 달았냐 우리집 마당도 이런데 아씨 우는소리 돌아가자 어이없네 여기 점프해서 못가잖아 내 점프력이 되나 해볼까? 아 안될거같아 눈이 마주쳤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수준 어떻게 울건데 여기 이게 나야 우는소리를 피해야되네 최대한 수빈 으아아아아 됐다 하아 ssb 금구력 챕터는 생각보다 안 긴데 근데 이거 발자국 소리 누구지 누가 돌아다녀 우리는 호텔 agus 3 금방 Its Semb 으엠 썩 엥 와 안될거 같은데요? 아씨 근데 어디가 길이야? 어 얘 못 들어오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막아줄 수 있을까? 진짜 고마워? 너 좀 신사적이다? 이 안에까지 들어오면 좋은데 아 얘가 이 안에까지는 안 들어오네 아 닫을 수 있었는데 어 야 이거 방법 찾음 아 또 이렇게 하려니까 안와 여긴 안될 것 같기도 어? 세이브 더 플랜트 나도 보호를 못하는데 내가 누굴 보호해 아 좀만 더 들어와줘 됐다 됐다 가졌다 시거링 이제 좀 안전하게 볼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아 몰랐어 어! 어 안오네? 아 저 방을 다시 가야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나왔냐? 아! 오! 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닐 수 있는데 저 SCP-096이 눈앞에 있는 모든 걸 부순되 이렇게 이렇게 문을 닫아놓으면 어그로가 풀리면 얘가 다른 데를 다 부순대 그 부순 곳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있는 거 알아요 가세요 제가 흐접 아닙니다 가세요 얘 안가는데?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썸네일 한 번만 찍어도 될까 고맙다 아니 어떻게 피해가 얘 어떻게 침대도 올라오던데 아 개망함 어떡하지? 제발 가줘 아 이렇게 화낼 건 아니다라 솔직히 이렇게 화낼 건 마땅함만 뜨는가 아직도 있어? 아 세상에 어떡하지? 어 갔다 지금이야 지금 개빨리 가볼까 야 안열려 있는데? 잠깐만 내가 생각한 공략이랑 다르네 진짜 그냥 모든 문을 열어야 되는 건가? 아니 그럴리가 없잖아 근데 아니 쟤는 또 저기 돌아가서 또 오는 거야? 아 아 일어났다 쟤 오 마이 갓 어 어 어 쏘리 어 근데 뭘 해야 깰 수 있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여기가 열리거든요? 여기가 불에 타면서? 근데 모르겠어 얘 공략을 받아 모르겠어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이랑 나라면 버전이 다른건가? 사실 저도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SSP 공구류 이용해서 이 괴물 두마리 죽이는거? 그거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거야 아 너무 어려워 얘네들 너무 민감해 너무 빨라 아씨 앞뒤 다있네 빨리 좀 가줄래? 빨리 가라구 공구류님 저X 좀 죽여주세요 문 닫았어야 했는데 아씨 둘이 이간질 해야돼 내가 봤을때 이거 부끄럼쟁이가 싸우면 더 잘할거 같거든 내 생각에? 쟤네 지들끼리 꼈어 형님 쟤네 좀 어떻게 해봐요 진짜 뒤졌다 나 이거까진 안할라 했는데 형님 좀만 기다리세요 형님 아니 앉아서 오시는건 아니죠 아니 엉덩이로 부리부리댄스 짱구처럼 움직이시잖아 방금 싸울 대상은 제가 아니라는걸 똑똑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이랑 저는 지금 한편이에요 형님 죽여야될건 얘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검정 검정예 가고있습니다 형님 저는 제가 어그로만 끌고 저는 여기로 튈께요 형님 형님 이놈입니다 이놈 이놈 형님 안싸우세요? 아냐아냐 이게 너무 어그로만 끌려서 그래 이거 아마 여기선 여기선 싸우실거야 형님 그쵸? 제가 오해한거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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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나가는데요 형님 형님 나를 죽이네? 못하겠다 형님 형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